여기 앉으세요. 정우 빨리 데리고 와. 정우 형아 도와줄게 그래 이리와. 정우 형아 도와줄게 그래 이리와. 정우야? 김정우. 정우야. 정우 온다 그지? 귀여워. 볼살 봐. 까잘 지금 봤죠 지금? 짜자자자자. 귀여워. 은우는 되게 신중한데 정우는 정말 바로 돌진하네. 그냥 직진이에요 정말. 티밥을 준비했어요. 진정해. 정우야. 아직 아니야. 티밥 보장하다가 눈빛이 바뀌었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강아지처럼 다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육 중입니다. 정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앉아. 그렇지 거기 앉아. 봐봐. 아 좋아 기분 좋아. 봐봐. 자 봐봐. 진정우. 우리 정우 준비됐어? 손가락 힘 기르는 거야 봐봐. 기다려 하나씩이야.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하나씩.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하나씩. 자 하나씩. 어 잡았어? 하나 먹었으면. 봄이 바로 나가네. 잡나 잡나 잡나요? 힘들어. 네 힘들어. 근데 이거 힘들어. 저 때는. 그렇지 은우 하나 정우 하나. 다 은우가 그 사이에 이제 갖고 갔어요. 그렇지 은우 하나. 근데 이러면은 동생이 약간. 그렇지. 또 올라오죠 얘 약간. 잡았어 잡았어. 누구로도 동생 생기면 저러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 흘렸어. 어떡해. 이거 형들은 꼭 주석을 봐라 봐봐. 무조건 형들은 먹는다. 이렇게 채석도로. 와 이거야 이거야. 근데 저래서 형 있는 애들이 세구나. 왜냐면 형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뺏기거든 내 밥그릇을 뺏기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셋째니까 셋째가 제일 빨라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 간식이 있다 이러면 언니 효과가 다 국가잖아요. 그러면 세윤이는 엄마는 왜 나를 세 번째로 나와요. 네. 막내의 소름이 있지 또. 그래서 또. 아니 지금 효도 엄청 빠르지 않나요 참? 아 빠르죠. 11개월 때 이미 걸었어요. 좋을 때는 조금씩 뛰었고. 네. 13개월 때 점프를 시작했어요. 빠르다. 근데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아닙니다. 경호가 너가 빨리 이렇게 힘을 길러야 돼. 자 봐봐. 자 이렇게 있어. 자 하나씩.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사이좋게.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사이좋게. 사이좋게.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사이좋게.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사이좋게. 자 하나. 자 하나씩이야. 사이좋게. 아 지금 조금 길바 좀 억울해 억울해 정우야 너 빨리 집어야돼 형제나 다시 시작인가요? 한 손으로 하나씩이에요 아빠한테 다가가서 오 일어섰어 주세요 정우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속도로 안 될 거 같으니까 사파리 가면 있는 돈 같았어 그게 딱 생각난다 진짜로 사파리 가면 건방 달라고 할게 열 알이야 둘, 넷, 여섯, 여섯 저런 훈련을 하는군요 어렸을 때는 보통은 진짜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정확하게 잡았다 그렇지 굿 그렇지 이게 되네 조금 했다고 늦다 우리 하나 줘 형아 하나 준대 우리 하나 줘 형아 하나 준대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먹어 아 그래 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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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정우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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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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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가야 돼 왜 그래요? 빨리 와 빨리 뛰어 와 그렇지 빨리 나가 뛰어가 뛰어가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소방 훈련을 또 배웠더라고요 소방 훈련 그럼 그 전에 우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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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해야 돼 만약에 불이 났어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불 났다 그럼 불이야 은우 어떻게 해 불이야 불이야 심쿵에다 카메라가 불이야 불이야 목소리 봐 불이야 은우가 니꼴로랑 7개월 차이라고 했는데 은우도 말 너무 잘하는데요? 불이야 빨리 뛰어 와 빨리 가자 불이야 빨리 뛰어 와 빨리 가자 땀말고 나가야 돼 김은우 빨리 와 땀말고 나가야 돼 김은우 빨리 와 불이야 빨리 나와 그렇지 오 잘하는데 나도 저 소방 훈련 해줘야겠다 맞아 놀이를 통한 교육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왜? 오늘은 뭐 할까요? 이게 뭐야 뭐예요? 여기는 애들이 쉬고 싶었는데 아빠가 좀 이렇게 아빠가 약간 극성 이거 봐 이거 봐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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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길래? 이게 또 궁금해요 야 저기다가 지금 오 드라이아이스다 아 이거 소방 훈련 안 끝났구나 애들은 진짜 이거 약간 불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불렀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불렀어 불렀어 불이야 그래야 돼 불이야 불이야 그래 야 불이야 하고 가야지 종호야 빨리 가야 돼 불이야 하고 가야지 종호야 빨리 가야 돼 너 어디 가? 이야 돌진인데 여기가 드라이아이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닿을까요 성향이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가는 게 웃기다 도망가야 된다고 너 겁이 없어 빨리 가 빨리 불이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불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불이야 뭐야 왜 왜 누굴 찍는 거야? 왜 왜 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빨리 가 이렇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불이야 하는 거야? 어? 어? 불이야 너 집에 불이 나 다 좋은 거야 좋아해 이모들이랑 삼촌들한테 챙기는 거야 우와 우리만 탈출하면 안 되니까 어머 아빠는 젤머도 도망갔는데 우와 은우 집에 보냈다. 빨리 빨리 나가자. 이모도 챙겨주고 있어요. 진짜 이뻐하네. 와 교육 잘 받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씨가. 이모 마음 진짜 약간 심평했겠다. 심지어 아빠는 지금 다 나가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가있어. 철없다 철없어 은우 아빠도 참.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은우 지금 방으로 대피했는데요. 왜 왜 왜. 표정이 왜. 심각해. 은우야 불났을 때 밖에 그 방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은우야? 은우? 응가요. 응가요. 응가요? 야 불났을 때 응가는 타이밍이 참. 미치겠다 내가 진짜 너란 아이. 응가할 때 방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응가를 어른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걸 느끼나 봐요. 스스로 이게 약간 조금 창피한가. 이제 시작됐다. 네. 너무 신기했어. 아이들마다 다 다르구나. 왜요? 흐우는 어떤데요? 흐우요? 식탁 위로 올라가서. 모든 가족이 다. 모든 가족이 다. 모든 가족이 다. 다 응가합니다. 다 응가합니다. 다 응가합니다. 다 쌌어? 다 응가합니다. 이제 기저기 갈자 웃네요. 이제 기저기 갈자 웃네요. 이제 기저기 갈자 웃네요. 다 응가합니다. 다 응가합니다.